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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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눈가주름 지금부터 다렴이 아이세럽으로 올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앞쪽에 있는 이 주름들이 사실 이것만 없어도 피부가 조금 더 좋아보이고 팽팽해 보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2분 기다려볼게요 많은 양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따라해만큼 텀핑을 하셔서 짝짝짝짝 펴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피부가 좋으시지만 눈가는 그래도 고민이시죠? 자 지금부터 2분 기다려볼게요 많이 발라주시는게 좋아요 이제 투덕하게 바르고 나서 자 이제 2분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10회나 매진 행진을 기록한 그 제품 다렴이 아이세럽으로 오늘부터 관리해보시면 어떨까요?